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에 캐나다로 이민을 간 어느 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뱅커버에 있는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땅이 넓어지자 그런 손님들을 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난 이후에 자기 차로 손님을 모시고 자기 소유의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손님으로 오면 식사 후에 땅 구경을 시켜드리는 것이 손님에 대한 접대 코스였습니다 아주 넓은 땅이라 여기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가가지고는 여기까지가 자기 땅이라며 구경을 시켜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자기 땅이 이렇게 넓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을 보여주므로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대를 받은 한 손님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을 하면서 가방에 무엇인가를 넣고 왔습니다 어김없이 식사 후에 그분은 땅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가방에서 무엇을 꺼내더니 보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지도를 주면서 당신 소유의 땅이 어디 있느냐 짚어보라고 하니까 그 주인은 여기쯤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주의 지도를 펼치고는 어디쯤 되느냐 짚어보라고 하니까 머뭇머뭇하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캐나다 지도를 꺼내어 보여주면서 당신의 땅이 어디쯤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를 펼치고는 당신의 땅이 어디쯤 있느냐고 물어보며 짚어보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땅을 자랑하였던 그였지만 세계 지도에서 보니까 보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이런 것 없이 손님이 오면 음식을 잘 준비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찮은 지식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곤 합니다 하찮은 경험을 가지고 남에게 자랑합니다 하찮은 경력을 가지고 남에게 드러내고 싶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만족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어느 순간 자신을 쓰러지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신앙이든 인격이든 할 것 없이 성장하고 성숙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명예, 권력이 자신을 넘어지게 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다스리지 못하여 돈의 노예가 되었고 명예를 다스리지 못하여 명예의 노예가 되었고 권력을 다스리지 못하여 권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을 당하면서 넘어지는 인생을 경험하면서 환란과 핍박, 사회적 조건을 탓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환란과 핍박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없고 사회적 조건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환란과 핍박이 왔을 때 버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삶의 뿌리가 던던히 박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환란, 핍박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사회적 상황이 나의 길을 막았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성장하는 데 많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환란과 핍박은 어느 때에 나에게 다가오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은 늘 곁에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길에 넘어지는 것은 환란과 핍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환란과 핍박을 이길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씨뿌리는 비유의 두 번째 비유를 접할 때 환란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환란과 핍박 때문에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환란과 핍박이 오면 쓰러지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요인은 환란과 핍박이 아니라 환란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뿌리가 깊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깊이 깊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감추어져 있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돌이 무엇이며 내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성장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이 무엇인지 그 돌을 찾아서 제거해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점점 깊어지게 되어지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쓰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울은 그 신앙의 뿌리 내림의 중요성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요로움과 연결시켜서 골레스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화되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써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돌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며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영생의 길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안은 다름이 아니라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실망했습니다 그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돌은 바로 그가 내려놓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단순히 재산의 문제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재산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재산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정 행복의 깊은 자리에 이르고 신앙의 깊은 자리에 이를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만 가로막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진정 믿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돌, 그 돌을 파서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 돌을 파서 던져야 뿌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밖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만 실은 내 안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결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큰 돌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여 온전히 거듭나게 되고 큰 돌로 인하여 가로막혔던 성장이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태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모셔서 치유집회를 가지려 했다가 모시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만 들어도 힘이 나겠는데 그는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버지는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일하시느라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 정말 부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친구들을 보는 것 아빠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하나의 큰 돌이었습니다 그 돌로 인하여 그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쌓이고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정오심이 쌓였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간정에 와하면 그는 서른다섯 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내로 그 큰 돌덩어리를 부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 가서 말씀으로 그 돌덩어리를 부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수고 또 부수고 하면서 말씀으로 치유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상처 입은 영혼으로 살았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면서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돌이 깨어지면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깨어지는데 암흡니다 깨어지는데 주님이 보입니다 깨어지는데 십자가가 보입니다 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샘물이 넘치고 찬송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깨어지는데 그 깨어짐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영어 단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에 있어서는 상처 입다라는 말과 그 어원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축복을 말할 때 상처를 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홍신 씨의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이 있기에 참 의미 있는 말이라 메모를 했었습니다 풀을 대면 어느 날 내음이 풍기는 건 풀립의 상처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상처에서 향기가 납니다 내 안에 있는 돌, 신앙의 성장을 막는 돌,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도록 가로막는 돌 그 돌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삶을 통하여 그 돌을 제거했을 때 그 돌을 빼내었을 때, 그 돌을 부수었을 때 그 깨어짐을 통하여 신앙은 성장하고 그 성장은 향기로 다가오고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비록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비록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나 뿌리가 뽑혀 나가 죽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하여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런 신앙은 신앙이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0편 37편 2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붙들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 안에 무거운 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돌이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온전한 신앙을 갖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십시다 말씀 앞으로 가져가십시다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돌이 무엇이든 그 돌을 깨기 위해 몸부림치십시다 그 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날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때가 우리에게 오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건강한 것 같으나 때로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같으나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돌 같은 그 무엇에 의해 늘 불안해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살아갑니다 드러내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먹지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돌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고 핏박이 와도 국건히 믿음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며 감사의 찬양이 울려퍼지며 주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격렬히 여기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의 정신이 성숙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케하는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